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오늘 옴브레인 tv 는 야마나시 현 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행을 떠나 볼까 합니다 여깁니다 여기 일본의 주부지방 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야마나시 현 내륙에 있는 현 이네요 우리나라 충청북도라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여행을 떠나 볼까요 네 지리 정보를 한번 봅시다 일본의 에 여기 보면 주부지방에 에 야마나시아 하나 현 인데 여러분 이름이 보면 야마나시 이렇게 썼는데 산 한자로 보면 산 야마가 산 이구요 나시가의 배 산에 있는 배 굉장히 아주 이름이 소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굉장히 작고 아주 이렇게 뭘까 아담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마나시 현 내륙이에요 일본 섬나라 니까 내륙에 있는 현은 좀 드물죠 예 음 참 그만큼 드문 곳이고 자 개요 야마나시 현은 일본 혼슈 중남부에 있는 현이다 과거에는 카이 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시대에 다케다 신겐 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유명하다 다케다 신겐 이라고 하는 무장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예 그 음 그 일본의 영화 같은 거 사극 같은 때 많이 나오죠 인구는 81만명 이니까 작은 규모 이구요 우리나라 큰 도시지 보다 더 적네요 인구가 그렇죠 그리고 지리는 현청 소재지는 고후시 라고 하구요 고후시 북쪽에 간토 산지가 있고 야스 가타케 산이 있다 산맥으로 이렇게 둘러 쌓여 있는 곳입니다 야 그러니까 분지로 되어 있네요 분지 농쪽과 남쪽에도 산이 있고 뭐 북쪽 산이 있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음 자 일본에서 좀 유명한 장소 우리나라도 인터넷 방송 등으로 유명해진 데가 있죠 자살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 주카이 숲 주카이 예 주카이 숲 주카이 라고 하는게 이 나무 숫자에다가 바다 해짜 써서 나무의 바다 라고 일컬어 줄 정도로 아주 울창한 숲이 있죠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있구요 그 강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호수도 있는 곳이다 이런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후시는 요 어 포도 포도가 유명해 가지고 그 와인 같은 거를 많이 생산한다고 해요 일본의 내에서도 아시아에서 와인 생산하는 지역 좀 드물잖아요 고후시는 아시아에서 포도주를 생산하구요 굉장히 명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산업 여기에 주산업 농업이구요 그 다음에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또 물 산 좋고 물 좋으면은 여러분 농업이 잘 되잖아요 벼농사 잘 되고 야 뽕 양장 뽕나무 이런거 실크 같은거 다음에 과수 채소 원인 농업 그 중에서도 포도 특히 과수원이 많다 그래서 복숭아 포도 배 체리 등 다양한 과일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 이름이 벌써 야마나시 배가 들어가 있잖아요 과수원이 딱 많다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알 수 있습니다 야마나시라는 명칭은 상술의 뜻이 돌 배나무 일본어로 야마나시 야마나시 야생 배나무 이것이 많아져서 붙여졌던 설이 있고 또 그렇다는거 또 그 다음에 고후 분지에 처음 고울이 형성되었을 때 주변은 산투성인데 여기는 산이 없네 야마나시가 산이 없다 야마나시라는게 야마가 없다 야마나시 그러니까 다시 야마나시 이름이 비슷한 그냥 이름이 똑같은 나시라는 한자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발상에서 붙여졌다는 두가지 설이 정설로 전해져 오고 있다는데 뭐 이거 설이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는 야마나시 현으로 부린다 이 정도만 알 수 있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 그리고 일본에 지금 농담쪼로 야마나시가 산이 없다 라는 뜻이니까 근데 야마나시 현은 자체는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마나시 현은 야마나시인데 산이 맞네 이런식으로 일본의 다자레라 그러죠 이런 다자레라가 뭐냐면 말장난 말장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호또 라는 칼국수 비슷한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와라비 모찌라고 해서 고사리떡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가지요 뭐 그 다음에 또 한천으로 만드는 미즈신겐 모찌라고 모찌 쌀 많이 나오니까 이런 떡 같은게 많은가 봐요 아 배고픈데 떡 먹고 싶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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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런데 여기는 현의 동부지역은 야마나시아 도쿄랑 가까워서 수도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야마나시아 관광정보 알아볼까요 여기 관광 홈사이트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와 여기도 이렇게 휴지상이 잘 보이네요 그리고 이런 보면 꽃밭 같은 것도 잘 조성되어 있고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육지에 둘러싸여 있는 분지고요 그 다음에 또 산을 볼 수 있고 일본 시골의 진가를 볼 수 있다 여러분 호젓한 곳 좋아하시면 이런 데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후지산 정산까지 가는 주요 등반로인 요시다 트레일이 시작되는 곳이 야마나시아현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후지산에 케이블카 아 케이블카가 아니라 등산하고 싶으신 분 이쪽에서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변을 둘러싼 후지 5호 호수입니다 미국의 5대 호처럼 후지 산을 둘러싼 5개의 호수 숲과 동굴 그 다음에 박물관 등도 산재해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은 특히 깨끗한 물이 많아서 고급 사케와 위스키 재료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 그 다음에 또 와인 이런 거 다 좋은 물이 나오는 곳에서 잘 되죠 그래서 일본 전국에서 가장 물이 좋은 곳이다 과수원도 많아서 온갖 과일을 맛볼 수 있는 곳이고요 또 또 야마나시아 포도밭에서는 일본산 포도주 생산량의 대부분이 나온다 고슈 와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국제명품전에서도 수상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와인입니다 저도 예전에 마셔본 적이 있는데 아 끝내줍니다 역시 일본사람들 유럽으로부터 이렇게 술을 받아들여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자기네가 이렇게 개선 개선한다고 그래요 우리 동양인 이 맛에 맞게 변형 하잖아요 카레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음식도 그렇지만 술도 그렇죠 술도 산토리 위스키 같은 거 동양인 이 맛에 잘 맞잖아요 술도 마시고 싶어집니다 지역별로 야마나시 휴지오 지역이 있고 여러가지 이런 데가 있고 호우 근데 보면 보시면 도심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떠들썩한 그런 관광지는 없고요 다 허젓한 곳이고 여유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힐링을 하고 싶을 때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얼음 동굴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가와구치 호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현지 특산물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호토국수라고 해서 이거 칼국수처럼 되어 있는 거 우리나라의 칼국수랑 비슷한 거라고 되어 있죠 근데 모양은 우동과 비슷한데 만두피 반죽으로 만드는 국수라고 합니다 속이 따뜻해지는 부드러운 음식이다 대게 미소로 된장으로 맛을 낸 채소 전골 요리와 함께 내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야마나시 있는 과수원이 많다고 했는데요 복숭아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품종의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다음에 야마나시 와인도 유명하다고 그랬죠 무려 1870년대 이곳 출신의 인물이 프랑스에 가서 배워 왔다고 하니까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곳입니다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수제 도장이라든지 사슴 가죽으로 공예품 크리스탈 제품 등 이런 여러가지 기념품들도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굉장히 자연을 즐기기 좋은 곳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진짜 시골의 참맛을 느끼고 싶으면 야마나시형 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현을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